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일어나침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다루면서 첫 번째 주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장소죠. 종로구에 2024년도 4월 총선에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들이 대부분 다 보도를 하고 본인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의중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거의 마지막 자리인 것이고 본인들이 퇴임을 한 이후에 변호사를 할 건지 아니면 또 정치계에 뛰어들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현재 국민의 힘이 인재영입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당에서는 아주 말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순발력도 뛰어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의 신임까지 덤뿍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대표주자로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종로 출말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에 비해 가지고 좀 고급 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세번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꼭 이제 높은 직책에 있거나 그다음에 또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그런 판단을 늘 내릴 수 있다. 이렇게는 결론을 우리가 지을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또 그냥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사심이 많이 개입되게 되면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합리화시키거나 둔갑시키는 그런 재능이 사람이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당 한동훈 종로 출마 검토 아마 인물란에 시달리기 때문에 한동훈 씨 같은 그런 인재를 영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국민의힘은 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에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씨를 전진 배치할 그런 의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예당의 홍문표 전문의 당대표 나오셨던 분이죠. 한동훈 종로 출마 순회 1침 여권서 한동훈 종로 출마 검토 본인만 오케이 하면 아마도 저 생각에는 출마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투표장을 찾아가면 투표지에 기표해서 여러분들 투표함에 넣는 투표자들이 지금 결과를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주 간단하고 명노한 그런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흔히 지금도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받아 만들어내는 숫자를 봐라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선거에서 누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지가 그냥 나오지 않느냐 당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좀 접어두고 선거관립위원회가 발표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립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지 않냐 그거를 숫자고로 다 드러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2024년 총선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대패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소기의 경일기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한동훈 씨는 종로구 출마하면 100% 낙선시킬 겁니다 낙선한다는 것이 아니고 낙선을 시킬 겁니다 왜? 현재 대한민국 선거를 선관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한규환 후보가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출마했지 않습니까 이 표를 이동시켰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9%의 최소 최대 20%가 마이너스 20%에 나왔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 이낙연 후보는 최소 10%에서 최대 21%에 나왔지 않습니까 표를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대략 최소 종로구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에서 40%가 이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눈을 감는 거지 않습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다 입을 다무는 것이고 그러니 뭐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기에 뭐 지금 와서는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기든 이기지 않든 간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솔직히 국민의힘이 이기든 이기지 않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인지 그거를 걱정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종로구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 보면 황교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는 45%를 훔치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가 받았던 100장당 45장을 훔쳐가지고 이낙연 후보한테 더해 주니까 선관위가 45장을 훔치고 45장을 더해 줬으니까 총 합치게 되면 90장 황교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90%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 선거를 다 만들어내는데 한동훈이가 나오면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100% 떨어지죠 이번 강서구청장 10월 11일 보궐선거는 35% 조작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엄청나게 큰 수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에게 여러분 17.5%를 더해 주고 국힘당의 17.5%를 빼앗는 거와 비슷한 그런 이번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 안 했지만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조국 씨가 나오면 오래전에 한참 조국 출마설이 나올 때 제가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 지면 조국 씨가 나오면 당선되겠죠 선관위가 만들어주니까 선관위가 그냥 당선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지사선거에서는 강용석 후보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 빼앗겼죠 정의당 후보가 30%를 빼앗겼고 조작값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은혜 후보가 5%를 빼앗겼고 그게 이제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나 선관위가 있는 한 강용석 변호사 같은 사람은 선출직 공직자가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쿡 찍어서 그냥 낙선시킬 거니까 이렇게 숫자로 다 나오는데 이거를 서울법대에 나온 김기현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앞날은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책임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낙선자와 당선자를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결정하는 세상이 이미 그냥 공공연하게 현실화됐는데 그거를 전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큰 거죠 박주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현재와 같은 부정선거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 출마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그냥 간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그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만물상에 보니까 만물상에 보니까 이제 조국이나 추미애나 송영길 씨에 대한 출마술이 나오기 때문에 여당에서 상당히 긴장을 한다 그런 아주 짧은 문장이 나왔던데 이 사람들 나오면 다 당선시켜줄 수 있죠 당선된다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립위원회가 당선을 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결과는 선관위가 정정당의 하명이나 지시를 받아가지고 결과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다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사슬에는 인만 맞는 위원장을 찾을 거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안 하는 편이 낫다 혁신을 무슨 혁신을 합니까 혁신이 필요하면 선거제도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참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무슨 이익이 걸려 있는지 어디에 코가 꿰는지는 국민들로서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너무나 명백한 거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실이 선거 데이터나 많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명백하게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여러분들 수장인 김기현 당대표께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사실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가 대개 사실은 서로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세상에 더 이상 밝혀질 수 없을 만큼 낱낱이 까발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보이는 태도는 난 몰라 이거지 않습니까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너희들이 죽든 살든 그건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난 모른다고 이거지 않습니까 연통 이야기가 아주 간단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난 모르는 일이라고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게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뭡니까 난 몰라 나는 대통령 됐으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가 찬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거의 축제 분위기를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세 번을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한마디도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도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머저리들 우리가 뭐 마음대로 그냥 주물러도 되겠네 이미 축배 들어도 될 겁니다 보걸 어게인 2024년 총선 선거가 투표자들하고 완전히 무관한 그런 선거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보게 되는데 일어난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과학적 발견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아주 그냥 깨알처럼 밝혀 가지고 줘도 묵묵부답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저 양반들이 무슨 뭐 거래를 한 모양이다 저 양반들이 무슨 큰 책을 잡힌 모양이다 저 양반들이 부정선거 저지른 친구들하고 혹시 한 패거리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분이 좋은 자료를 내셨네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충분하다는 표현 이상으로 자세히 다뤘지만 또 다른 분이 보내신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료입니다 이게 위에가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밑이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선거인수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투표자 수가 여러분 크게 변한 겁니다 투표자 수가 선거인수는 0.8%가 변했고 그리고 투표자 수는 6.6%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선거인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게 되면 당연하게 뭐죠 관내 사전 투표자 수도 줄고 거소 투표자 수도 줄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까 이분이 참 잘 만드셨네요 투표율도 줄 선거인수도 줄었고 4.003명 투표자 수도 줄었고 이건 투표자 수라는 건 투표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투표율도 줄었습니다 3가지가 다 줄었는데 놀랍게도 관내 사전 투표자 수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몇 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까 2022년에 비해 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 4만1704명이 늘어난 겁니다 증가율도 58.2%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고 투표율도 줄었는데 유독 관내 사전 투표자 수하고 거소 투표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2022년에 비해 가지고 2023년 또 10월 10일 보궐선거에 4만1704명이 늘어났고 거소 투표자 수가 844명 2022년에 비해가 2.5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거소 투표자 수를 마구 늘려서 선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선거인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고 투표율도 줄면 관내 사전 투표자 수도 줄어들여야 되고 거소 투표자 수도 줄어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무려 158.2%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짓을 했는지가 이 그래프 하나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른 자료가 없더라도 선거인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고 투표율도 줄었는데 관내 사전 투표는 58.2%가 늘었고 거소 투표자 수는 250%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투표자 수를 뻥튀기 부풀려가지고 부정성을 한 거죠 얼마를 부풀렸냐 약 3만 7천 명 정도 4만 1,704명을 부풀린 다음에 그 가운데서 3만 7천 표 정도를 가짜 사전 투표자 수 유령 사전 투표자 수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대해줘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압승하도록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아니 선거인 수가 줄고 투표자 수가 줄고 투표율도 줄면 당연히 투표자 수에는 당일 투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자가 있고 거소 투표자가 있으니까 다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뻥튀기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난 몰라 난 모른다고 국민들이 지금 큰일 나게 됐는데 이렇게 선거가 가면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난 모른다니까 난 몰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024년도 총선에서는 제가 내다볼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방법보다도 훨씬 더 고단수인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한 다음에 사전 투표율을 이렇게 가짜로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겠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뜨거운 관심 때문에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뻥튀기를 해가지고 실제 사전 투표자 수하고 뻥튀기한 사전 투표자 수 격차에 한 240만 표나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하겠죠 이번에는 이제 37473표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선거구가 하나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인수 기준으로 7.49% 정도를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하게 되면 선거 인수 기준입니다 그러면 240만 표의 가짜 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37473표지만 230 240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승부를 결정 지을 거라고요 국민들이 전혀 이제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는 몇 표 정도를 가짜를 사전 투표자 수로 만들어야 되냐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선거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보궐선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결국은 2024년 총선인데 그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가 이번에 다 시연된 거거든요 시범적으로 무대에 오른 겁니다 드라마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입을 담으니까 그게 대통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국민의 힘이 여러분 다 입을 담으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총선에 이길 의지가 있는 거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윤석열 퇴임이 어떻고 국민의 힘이 대표하는 게 어떻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노예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노예 상태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8번 공직선거가 모두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미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의 보통 시민들은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그런 이제 총선이나 대선 승리를 더불당에서 해가지고 그걸 제도화 고착화시키겠죠 그게 다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죽게 그거를 뭐죠 윤 대통령이 다 입을 싹 다물고 난 몰라 난 모른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만정이 딱 떨어지는 거 있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아직도 다시 한번 윤석열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희망이 필요하니까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여러분들 보면은 사람이 때로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는 좀 냉철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기대할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선거 부정에 관한한 국민의 힘이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도개혁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이 연구의 노예가 되는 문제를 막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가 패배했다 국민의 힘이 졌다 뭐 이런 것보다 국민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참정권을 박탈당한 그런 노예 신분이나 노예 상태가 연구화될 가능성을 본격화하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더 많은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는데 참정권을 박탈당해가지고 치료해야 될 비용이라는 것은 서서히 오지 않습니까 서서히 오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 거죠 또 느끼고 싶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참 이 나라가 한마디로 딱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이제 그런 국힘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무산시켰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하시는데 저 판단이라는 것이 늘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앞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국민들이 선택한 민의에 따라가지고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이런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몇 번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도 뭐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다 그냥 입상에 젖어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이제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자식이 없으면 자기만 살다 가면 조금 부담이 덜 하겠지만 아이들 자식이 있고 또 출가들을 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으로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선거 하나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좌파들이 선거를 장악해서 영구히 집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막게 됐구나 참담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는 숱한 그런 탄압 평소에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구독자의 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의 그런 구독자를 감소시키면서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이 지난 6월 달에 완간된 선거 부정을 파헤친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 3권이 대선이고 4권이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서적이 더 많은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급한 주제인가를 각성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책이 보급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여러분께서 아주 보기 드물게 한국인 교수분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난 모른다고 이게 여러분들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제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머리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슴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아무리 젊은 분들이 노년에 있는 분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늙어보기 이전에는 그 이해가 항상 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 연배 여러분들 제 나이가 벌써 돼버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때가 있죠 아 그때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직접 체험해보기 전에는 알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생김 그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분들이 있고 또 저하고 동갑이니까 손자나 손녀 정도가 있으면 이런 국사를 볼 때도 의사결정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60대 초엽에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이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하니까 손자 손녀를 포함해서 손자 손녀 세대에 대한 부분까지 의사결정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뚜렷한 변화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아주 깊게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에 비해 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나 이렇게 저돌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해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직함에 인재를 지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선거부정 문제를 대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셨겠냐 국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국민들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동연배나 아니면 조금 나이가 적은 4, 50대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한참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거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러니까 후손들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그런 후손들의 앞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겠냐 이런 부분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아마 손자, 손녀 세대를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손자, 손녀 세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것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나 잣대를 제공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안이 때문에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여러분들 모두 협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악과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정상적인 국민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민들은 타협거리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201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주도해온 사람들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한 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유일무이한 목표라는 것은 선거를 장악해서 자신들이 일당 지배체제를 경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선을 거치게 되면 국민들이 노예 신분과 비슷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의 방송을 들으면 납득을 할 겁니다 그거를 어느 국민들이 타협하려고 하겠습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위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강과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다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뜻하는 바고 그것이 바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시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들으면 어느 국민들이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하고 손을 잡거나 타협하려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후보나 김기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그분들은 선거 부정 세력과 타협을 하셨구나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타협을 했구나 약조를 맺었구나 계약을 맺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이 엄청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당성인 신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대다수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대통령이 상당히 유독 그 문제에 대해만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나아가지 않죠 그래도 시간이 되면 그분이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하고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감행이 됐는데 대통령이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마치 애써 외면하는 뜻에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돌리는 걸 보면서 그냥 대략적인 보통 시민들 특별히 배움이 많지 않은 시민들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타협을 하셨구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책이 큰 것이 있어가지고 저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항복을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대통령이 저렇게 항복을 해버리시고 대통령이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의 압에게 항복을 해버렸으면 대통령을 여러분들 따르던 사람들이 멈춰서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타협해버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항복을 해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과 상식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완전히 결별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반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소상이 밝히지 않았지만 자기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길을 선택하는 데는 자기 이익을 찾아서 이런 선택을 했겠죠 그럼 국민들이 스스로 이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분이 저렇게 선택을 했으면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이제 노예로 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는데 이런 개뜩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게 무슨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런 개뜩 같은 세상이 있나 천문학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항복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외면을 해버리면 아니 국민들이 그러면 대통령을 믿고 여러분 대통령을 따르다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선거 사기 시력들하고 타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타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타협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참 정권을 박탈해가지고 저것끼리 선출직 공직자를 몇십 년 몇백 년처럼 뽑아가지고 세세손손 잘 살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일어난 겁니다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강서구 사전투표자수 규정으로 약 35%의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을 위해 가지고 7.46%의 사전투표를 뻥튀기했고 그 조작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뭘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자수가 7만 7242명이 여러분들 원래 참석했는데 그것을 11만 4715명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그게 3만 7473명의 가짜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대해가지고 압성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낱낱이 밝혀진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49%를 뻥튀기 해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조작선거가 발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함구하고 입을 다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배반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사전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투항 내지 항복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석이 제가 아주 냉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감정개입하지 않고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표를 여러분들 3만 7473표를 도덕질 해가지고 표를 어떻게 쑤셔 넣어두니까 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가짜가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거소투표와 동별 사전투표특표수입니다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것이 푸른색입니다 그다음 가장 오른쪽에 뭡니까 실제로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특표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진실이 다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뜨면 어느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고 의심 안 하겠습니까 의심하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것이 밝혀졌을 때 이 내용을 보고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최영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걸 남겼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엉망진창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런데도 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침묵하시다니 어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3부 대통령선거 하루 이틀 전에 경주 발언이 마지막 발언이지 않습니까 만약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면 만약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 살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이게 3월 4일 경제연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줬을 겁니다 김칼로스님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말로만 떠버리고 결과는 허지부지 변죽인 것 같습니다 해외로만 나돌고 레임득이 이미 시작되어 매듭짓는 일이 없습니다 희망공헌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비우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합병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최영희님께서 진짜 해외로만 다니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도 남을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력을 미뤄볼 때 우선순위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쉬고도 남을 분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여러분 한 분이 더 리세라님께서 나라를 누가 집어삼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공상당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물이 가득한 솥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삶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짚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다가 개구리처럼 우리 백성들이 당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거나 정치에 관심 없게 하려고 정거물이 쏟아지는 대사건이고 국민 참정권을 빼앗은 대사건인데도 일체의 방송을 안 하고 모든 방송국에서는 오로지 음식과 트로트와 이행 이 세 가지만 방송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서 그렇게 헌신한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젊은 사람들의 교육을 참 잘 시켰구나 유대민족들이 참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만이 아닐 겁니다 나라를 지금 누가 씹어 삼키고 있는 것도 얼추 다 삼킨 겁니다 얼추 다 삼킨 건데 사람들은 제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먹방에 몰리고 음식에 몰리고 한동훈이 말재간에 물리고 다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얼추 다 삼킨 거지 않습니까 대구분이 지금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확실히 이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주인은 우리다 이야기죠 우리가 선거를 주물러서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국회의원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윤석열이란 합바지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합바지가 아니면 절대 이 정도로 조작을 못합니다 합바지가 아니면 뭡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과하거나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물을 겁니까 난 몰라 그럼 국민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난 모른다고 하는데 난 모르는 일이고 아래 것들이 다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올린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자비한 보궐조작선거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왜 짐승들이 모으는 사회도 아니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인데 강서구 20개 동에서 엄청난 가짜 사전 투표자 수 사전 득표 수 37,473표를 더불당에게 더해서 20개 대 전부에서 더불당에 앞서겠는데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대통령과 국힘당 대표 당일 투표는 정상이지만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다들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프만 보더라도 역대 최악의 선관위주도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상태로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사전 투표 득표수 정감에 의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가 201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여덟 번째 계속되고 있는데 입 닥치고 고호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하에서 노예로 살게 됐는데 자유주의 체제의 존망이 달린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왜 입을 다무는 것입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면 물론이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책무를 왜 이행하지 않는 겁니까 문장이니까 좀 절제돼서 제가 올린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에 이 테이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개 동에서 어떻게 뭡니까 거의 동일한 비율로 모든 발산제 1동부터 화국제 5동까지 20개 강서구를 구성하고 있는 20개 동에서 어떻게 압도적인 여러분들 우위를 더불당은 다 차지할 수 있는가 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여러분들 후보 간 격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의 진교훈 68.1 김태우 31.7 이게 미친 결과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의 44.8%를 얻은 친구가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의 68.1%를 얻는 겁니까 나라가 완전히 양심도 마비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노예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노예가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 내내 뭡니까 알면서도 시침이 뚝 보궐선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닥치고 뭉갤 일이 따로 있지 국민은 죽든 살든 윤대통령 납득할 수 없는 침묵 나라가 어찌 이러냐 여덟 번이 계속해서 부정선거 그래도 닥치고 은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웃음도 좀 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나라 꼴이 참 말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도 뭐 대통령이야 임기 끝나고 나면 나가고 나면 돈 있으니까 잘 안 살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평생 동안 이제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투표일에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해야 되고 선거는 그냥 형식화되어 가지고 권력을 부여하는 요식행위로 그렇게 전략해버린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착하게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부분에 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참정권이 빼앗기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다 관심을 못 가니까 참 딱한 부분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면 국민이 어떻게 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보궐선거 부정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저는 매일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논평이라는 형식으로 좀 제 의견을 발신할 수가 있지만 생각이 깊지만 창업에 바쁘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병호 tv에서 방송됐던 내용이나 게시판에 글을 남긴 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무작위로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봤습니다 신문고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올렸던 그런 게시판에 글을 보게 되면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의 진정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직을 맡으면 선공후사 공을 앞세우고 그다음에 사를 뒤로 미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선공후사 나라와 국민의 진정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담을 수는 없는 거죠 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도 게시판을 보시고 대통령 자격이 있나 나라의 선거가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모른 채 할 뿐만 아니고 본인 스스로와 사전투표에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친구라는 김용빈 같은 사람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배치해서 더 악랄하게 부정선거를 자행하니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억울한 심정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겁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자격이 있냐 이야기죠 선거가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재임 하에서 부정선거가 더 극심한데 보궐선거 끝나고 한 말도 안 하고 투표 때마다 사전투표로 앞장 쓰고 선관위 계획이라고 이러면 동기고 서울법대 7구학번 동기고 이런 김용빈을 보내서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자행하도록 그렇게 멍석을 깔아줬으니까 당연히 대통령 자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들이 판을 치고 도덕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악법들이 통과될 수 있느냐 선거 부정을 해가 다 입법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백성이 불쌍하다고 봅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국민들 아주 최근에 이름 남긴 글입니다 화도 나고 숨이 막힙니다 일이나 운동을 열심히 숨이 막히는 느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부정선거가 버젓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대통령이란 분이 하시는 태도가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깔아뭉개는 듯한 인지하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대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참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설마다 자유가 어떤니 법치가 어떤니 공정이 어떤니 이렇게 하니까 더 기가 찬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 천불이 나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해석 분자들만 가득한 국민의 힘은 망한 여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선거결과뿐이 여러분들 그냥 보이는데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되면 거래를 했든지 책이 잡혔든지 협약을 맺었든지 그렇지 않고서에 어떻게 이런 것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부정선거를 잡지 못하면 내년 총선 우파도 윤석열 대통령도 동반해서 무너집니다 당연히 무너지겠죠 지금 예상되는 것처럼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게 되면 무슨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그냥 모르모토나 아니면 뭐죠 헛수화비가 있겠죠 여러분 한 분은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이면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일이 총선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모두 다 침묵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분 말씀처럼 저 인간들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저것들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지금 보니까 다 협작군들이네 아니 뒤로 다 자기들끼리 뭔가 뭔가 꿍시로꿍시로 해서 무슨 협약을 맺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게 그냥 권력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네요 선거의 숫자는 팩트이고 통계 숫자는 과학입니다 숫자는 범죄의 맹백한 법정 정거물입니다 숫자와 통계를 부정하는 판사들은 옷을 벗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부정선거 정거물이라는 것이 배춘잎 사전축비도처럼 정거물이 되지만 훨씬 더 종합적이고 총체적이고 결론적인 정거물이라는 것은 선관위가 제조에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만큼 여러분들 더 중요한 정거물이 없는 거죠 그 득표수 자료가 다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 다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분이 정말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팩트이고 통계 숫자는 과학이고 숫자는 범죄의 맹백한 법정 정거물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지나칠 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아예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왠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고 속이 다르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부정선거를 다 부정하는 거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픽션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한 분이 또 이런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뭐같이 모른 척하면 국민이 일어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의 여당은 믿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무선 정권에 넘어가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듣고 보면 그렇게 살아가기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이 참 이런 글들이 막 매일 수없이 달리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가거나 게시판 글이 나가게 되면 이게 민심인데 이게 보통 깨어있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민심인데 이거를 뭐 완전히 뭐죠 그냥 짓밟아버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표를 준 사람들인데 이렇게 애통해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그냥 뭐 완전히 뭡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인 거죠 참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제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사람이 후손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손들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하 간에 앞으로 20년 조금 더 수명이 좀 길어지니까 좀 이렇게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여러분들 인간이 악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인간이 어떻게 악할까 멀쩡한 나라에 여러분들 선거를 무너뜨려 가지고 권력을 도독질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도독질하는 놈들이나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또 세 번이나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도 시치미를 떼는 사람들이나 뻔히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해서 권력을 이번에 도독질한 것이 뻔한 더불당의 그 시치미를 뚝 떼는 모습이나 삼첩 동자도 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난데 그걸 완전히 뭡니까 시치미를 뚝 떼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당청 소통이 어떻니 무슨 뭐 나도 변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허언 위선 진짜 가정스러운 위선인 거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참 구역질이 나오는 거죠 구역질이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 뭐죠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박태우님 잘 말씀하셨네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쨌든 오늘 답답한 민심을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벌써 세월이 한 3년 6개월 정도가 돼갑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유종의 미를 맺을 수 있도록 공병호 tv에서 심혈을 기록해서 마련한 선거 부정 해부 시리즈 도덕몬 시리즈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또 2주 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지령 참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경욱 교수님하고 이나대학 공과대학에 재직하셨던 허병기 교수님이 이렇게 책을 내셨네요 2020년도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 지령 2- 무한대 이런 책을 킹덤북스에서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매대에 이렇게 쌓였는데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쓰신 킹덤북스의 윤상문 사장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국회 도서관 시사의 장소에서 사인회 행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허병기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아마 올해 70대 아마 계실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웨더 카르텔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선거부정의 실상을 정언해 주셨는데 참 우리나라의 지식인 치고는 보기 드물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맑으시더구먼요 이 허병기 교수님은 이제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하신 분이죠 연세는 드셨지만 그래서 인천광역시 연수월 민경욱 후보하고 정일영 후보가 되기를 했던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관련해 가지고 허병기 교수님의 기념비적인 업적은 뭔가 아니까 수학적으로 부정선거를 증명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학적 증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이 선거부정 세력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면서 규칙을 사용했거든요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허병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그냥 경 경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수억 경의 1분의 확률이 일어난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단일 선거구인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도 그 같은 이런 부정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2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규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도덕놈들이란 책은 어떻게 이런 규명한 건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30년 이상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여러분들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만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규칙을 숫자 분석을 통해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허병기 교수님은 규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고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가 만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혀낸 거죠 두 분야가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추진한 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감행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소위 조작공장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공장 선관위가 4월 15일 날 여러분들 4월 15일과 4월 16일 날 운영했던 부정선거 공장을 득표수 조작공장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도덕놈들 같은 경우는 가장 여러분들 크게 또 기회한 부분이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단일 선거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압력하는 586 운동권 생들이 주도해 가지고 좌파 영구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8번의 부정선거를 거의 비슷한 동일 조작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해왔다는 것을 낱낱이 여러분들 파헤쳐 가지고 이 부정선거 규명운동에 큰 일종의 임팩트 동기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을 넘어서 문재인이 집권한 그 시점부터 모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다 부정으로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두친맥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수인 역할을 했고 그 위에 가장 수혜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단도직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침략당한 사건이 바로 이런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증감 작업과 이것을 통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조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해왔던 이 작업이지 않습니까 수학적 분석이 이번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운동에 힘을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방송은 참 좋은 단어 지킬 만한 나라 20대부터 시작해서 참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역동적인 나라 자유로운 나라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참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지킬 만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나라가 돼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총칼을 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대민족과 아람민족 사이의 그런 대결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에 대한 이스라엘 군인의 반격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지킬 만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큰 사건인 거죠 오늘 외신을 받아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전역을 이미 한 여성들과 해외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의과대학생도 돌아왔다 이스라엘 여성 예비군 속속 직별이라는 그런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친년 출마 움직임이 일어나자 하남으로 달려가서 자기 측근 지원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기사도 나오고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한 추미애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동참해달라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탈당 안 된다 모두 품어서 분열 없는 공천이 살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밑에 기사들 가운데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선거 결과는 당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결정한다 그 너무나 명백하게 입정된 사실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러면 2024년 총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고 더불당이 여러분들 지시해가지고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국민의힘이 대패할 거다 이야기죠 국민의힘이 대패할 거라는 겁니다 뭐 진윤 후보가 나오든 오세훈 뭐 측근이 나오든 간에 조작하는데 무슨 여러분들 방법이 있겠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오세훈이 파든 윤석열이 파든 누가 그걸 이기겠습니까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가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떻게 당신들이 이기겠냐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을 7.64%를 업시켜서 37463표를 가짜 사전투표자수로 만든 다음에 그걸 몽땅 다 더불당 진교훈 후보에게 더해줬는데 당신들이 사전투표율을 그냥 올려가지고 조작하는데 국힘당이 누가 막을 거냐 이야기죠 육탄으로 막을 거냐 전산으로 조작하는데 오세훈이 막을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이 기회주의자들아 유승민이가 어떻게 막냐 이준석이 어떻게 막냐 이야기예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막습니까 전산으로 다 조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 기사하고 밑에 기사를 보면서 하도 한심해가지고 그래서 탄핵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3분의 1을 차지한 다음에 탄핵시키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선관위가 다 여러분들 올릴 수가 있고 필요하면 선관위가 다 떨어뜨릴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그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는데 그것도 민간인의 노력을 위해 통해가지고 그걸 입 싹 닦고 우리가 이긴다고 하남에 달려가 자기 측근 챙기면 오세훈이 측근이 당선되겠습니까 말도 말아 이야기죠 이 비겁한 인간들아 나는 2020년도 4.15 총선만 하더라도 참 너무나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유튜브 상으로서 또 이렇게 많이 국힘당을 지지하고 그랬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너거는 국민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밑에 보면 선거를 어문데서 다 결정하는데 선거를 다 어문데서 결정해서 대패를 했는데 무슨 혁신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 국민의힘의 당을 쇄신 해야 된다고 쇄신이라는 건 항상 좋은 이야기지만 그게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지킬 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킬 만한 나라라는 것이 선거를 여덟 번째 도덕질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선거를 도덕질 해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 판인데 엄청난 부정선거가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어나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동문서답 하고 그냥 애써서 그냥 깔아뭉개는 것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킬 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냥 권력만 치면 국민들을 수탈하거나 아니면 그냥 국민들을 깔아뭉개는 것이 일상이 된 나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3년 6개월간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국민들이 이러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으니 그걸 밝혀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어느 놈 한 놈 여러분 신경 쓰는 놈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건 챙기를 뭐죠 뛰어가고 그게 나라입니까 사실 나라가 아니죠 개판이죠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혀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질 수 있도록 제도개혁 을 해달라 어느 놈이 여러분들 정치인들 가운데 한 놈이 그냥 신경을 씁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취도 대통령 여러분들 입 한 번 엽니까 한심 한 인간들이죠 한마디로 유대민족 한 봐라 이야기야 유대민족의 여러분들 왜 플림손 대학교 여러분 경제학부를 다니다가 뭡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다 돌아갑니까 왜 여러분들 의대생들이 다 여러분들 학업을 그냥 중지하고 다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지만 한민족 하고 유대민족은 어마어마한 격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보니까 기사를 한 번 읽었거든요 이 젊은 유대인 여성들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면전에 지원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를 하고 똑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뉴스를 보면 민족의 혼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야 되고 사람도 결기하고 기계가 여러분들 살아있어야 되고 사람도 의분이 있어야 되죠 이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다 입 쳐 닫고 그게 대한민국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참정권을 빼앗아 가더라도 이러면 다 입 다물고 남이 해결해주면 미국이 해결해주면 공박사가 해결해주면 민경욱 의원이 해결해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그 여기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이번 보니까 이중국적자가 굉장히 많네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중국적자에서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미국 국적자도구먼요 이번에 자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여 안 해도 되는데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 맨스라는 아가씨인데 맨스라는 아가씨 21세고 영국 이스라엘 이중국적의 여성 예비군 모리아 맨스 모리아 맨스 이스라엘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한 이야기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저의 조국인 것처럼 이스라엘 저의 조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 지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테러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면 찬반양론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존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호불호를 드러낼 수가 있겠지만 그 양반들이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위해 싸우는 거다 이런 결기나 기계가 개인도 있어야 되고 국가도 있어야 그래야 살아남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a씨는 호주 국적을 가지신 분 같은데 저는 제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호주 이스라엘 이중국적의 여성 마이 구트만 28세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지만 민족 위에 민족이 없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참 유대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불위에 맞서고 불법에 맞서고 자기 나라가 지킬 만한 나라라는 그런 아주 강한 자구심이 있는 겁니다 선거마다 도독질을 하고 그걸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뭐죠 그냥 희롱하고 그걸 지켜야 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들이 다 철두철매하게 침묵 지키고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들이지 사람은 선과 악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의와 부정의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합법과 불법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여러분들 입을 쳐 닫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의힘 전부가 다 입을 담을 수 있는 겁니까 입을 담은다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합니까 일반 국민들 전부가 더불당이 여러분들 주도하는 실질적인 일당 지배 체제하에 들어가 가지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라 모르는 세월을 방임 내지 협력 내지 용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지킬 만한 나라가 참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기로 됐는데 노예가 지금 그냥 되는 것이 그냥 절반 정도 노예가 돼버린 거 아닌 7년 동안 참정권을 빼앗겼으니까 그런 선거 부정 문제 하나 이런 제대로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그런 불법을 규명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못하는 나라가 뭘 앞으로 여러분들 제대로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아가씨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참전합니까 선악이 맹악하지 않으면 자기 조국을 지켜야 되니까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 나라가 위급에 취하게 되면 이렇게 총 들을 나와 가지고 우리 존재를 위해 싸운다는 일은 뭡니까 명언을 남기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참담한 일인 겁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국가를 지키는 최종 책임자지 않습니까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 침략을 어마어마하게 당한 것이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이나 이런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아무 이야기를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완전히 헛개비지 내 이야기가 틀린 게 있습니까 내 이야기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여러분도 사람들이 불법과 악과 타입을 잘 해 가지고 악과 손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눈에는 무슨 오세훈이 뭘 하고 이런 건 아주 그냥 아주 하찮은 일로 보이는 겁니다 조금 살다 가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게 뭐죠 불법과 타입 하고 악과 타입하고 그렇게 비급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야기 나라가 망하면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는데 오세훈이 이러면 첫 건이 어떻게 이러면서 당선되겠습니까 하남에서 윤석열이 첫 건이 어떻게 이러면서 하남에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김기현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거를 조작 해 가지고 그냥 후보가 받는 덕표 수 그냥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 만사 이름 다 알려졌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당정 실신하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소통을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헛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부러운 나라입니다 이 젊은 아가씨들이 여러분들 유대 특유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얼굴이 좀 이렇게 넓고 그 다음 유대인들은 특히 자기들 게 알아보는 특색 가운데 하나가 코가 매부리 코죠 아주 강근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2년 남자들은 여자들은 24개월 남자들은 32개월 정도로 근무하두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안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이 첫결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